동화생입니다. 이제 시 좋게 하는건데, 시 볼 때 제일 처음에 먹어야 되죠? 제일 좋게 해야 되죠. 제일 처음에. 제목 봅니다. 제목. 왜냐하면 이 제목을 가지고 구두 한 켤레, 한 켤레의 시. 구두 한 켤레가 뭘까? 구두 한 켤레의 의미를 확장 져서 이렇게 하면 이 제목 플러스 이 서술어 같은 거를 여기다 채우잖아요. 그럼 이게 전체가 주제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시를 볼때는 제목부터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선경후정이라고 하면 먼저 경치가 나오고 후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시도 사실은 뒷부분에 감정, 감정, 서술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후정이라고 하는데 이 시의 감정은 정서라고 그러거든요. 정서. 이 정서는 어디에 있냐? 서술어에 많습니다. 왜? 이 서술어가 슬프다, 기쁘다. 뭐 이렇게 체언에 안 나오고 주어하고 목적어는 체언은 딱딱해가지고 명사잖아요. 이 서술어에 많아요. 그래서 서술어 흐름을 보는데 이 시도 단락이 있으면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지식이냐 물어보죠.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감정의 길이가 같아서 요거는 조금 빨리 읽고 이건 천천히 읽고 이건 조금 더 빨리 읽는 겁니다.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감정의 길이가 같다고요. 어쨌든 이 시를 이렇게 쭉 이어진 것은 꼭 이렇게 끊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문장, 들린다 두 문장, 세 문장 왔을까? 끔출댄다. 그 다음에 9번, 4개 주지 않고 구두가 들려준다. 출렁출렁 덜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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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에도 또 나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두면 요 내용은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쭈루룩 보면 구부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를 나눌 때 이렇게 문장으로 나눠주고 그 문장 간의 관계를 흐름을 하는 걸 흐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서 변화 뭐 이런 거 되게 해요. 전부 다 이렇게 문장을 나눴을 때 더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빠르게 풀고 싶으면 이 뒷부분부터 읽으시면 돼요. 이 뒷부분에 이 구두의 의미가 나와요. 왜? 아침에는 앞에는 배경이나 경치가 나오고 뒤에 사정이 뭔지 감정이 뭔지를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부터 해도 되는데 이 앞부분부터 볼 때도요.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윗바닥에 고양이의 젊은 강물 소리가 묻어있다 하는데 이게 수사법이나 표현법 때문에 복잡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육하음칙으로 이걸 갖다가 뭐라고요? 이 문장으로 나눠서 이렇게 여러 문장을 나누면 이 문장으로 그냥 육하음칙으로 누가 그랬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랬나만 기억하시면 그러면 시의 줄거리를 알게 되면 이걸 풀 때 기준이 뚜렷하게 잡혀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표현법, 비유법 이런 거 이론 알아야 되지만 줄거리를 못 잡아가지고 이 표현법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차례를 지나고 돌아온 차례는 차례, 차례, 추석, 설날, 설날, 그죠? 설날에 차례를 들어온 구두 밑바닥에, 밑바닥에 뭔가 고향에, 고향 땅이나 이런 게 저문 강물 소리, 강물 근처를 갔다 왔다는 게 있겠죠? 묻어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차례를 지나고 돌아온 감정과 구두 밑바닥에 남은 감정과 고향에 정운 강물 소리에는 같은 감정이라고 3개가 그래서 이렇게 3행으로 나눈 겁니다. 자 겨울벌이 파랗게 강 쪽 같고 몇 발자국 밟고 왔죠? 고향에 가서 이게 고향이겠죠? 밟고 왔는데 술꼬 상업집 흰 눈 쪽 넘을 때도, 눈 넘을 때도, 골목 보세점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말하구요. 아 이 강물 소리, 강물 소리를 가지고 고향의 느낌을 연결했구나. 이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기는 1위, 이 귀는 소리 때문에 그랬죠? 강물 소리, 강물 소리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 또 나오네요. 강물 소리를 구둔 듣고 왔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저것 정신없이 보느라고 못 들었는데 구두를 보니까 구북 밑다닥에, 구북 밑다닥에 진흙이 좀 묻어놓으면 이 강가였으니까 강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계속 생각하는 거네요. 강물 소리 듣고 왔을까요? 그죠? 자 구두는 지금 학원 지축국, 지축에 있었죠? 굽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 어둠새로 누군가의 살아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가 쌀이 유리의 꽃잎처럼 꿈틀댔다. 구두는 구두에서 꿈틀댄다. 이 정도만 해도 이 주위에 복잡한 거 있어? 이렇게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험 볼 때 문제가 이걸 필요로 하면 이것만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 구두, 구두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써준 거예요. 자 고향 탓에 허름한 꽃과 어둠 고향 텃밭, 텃밭 구두는 초면이 초면 나는 구면 이게 쇠 구두인가 보네, 그죠? 나는 봤는데 구두는 이게 인식 구두, 쇠 구두 신고 갔나 보네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나한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라반정 뿌려주지 않고 영화 속 흔들리는 떠나가는 내 낡은 구두가 구두가 들려준다. 그러니까 고향의 특별한 마음으로 내가 안았는데 고향 고향 가서 엄청나게 신기한 거 보고 뭐 하고 이런 느낌 그냥 그냥 평범하게 느꼈는데 돌아와서 이 흙을 보니까 고향 생각을 간절하다 이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구두 한 켤레를 보니까 고향 생각이 간절하게 나고 고향의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특히 강물 소리 엄청나게 난다 이런 얘기네요. 이렇게 줄거리를 잡는 거에요. 그 들려드는 강물 소리가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은 구두 소리겠죠. 그러니까 구두 소리로 출렁출렁하는 고향의 강물 소리를 계속 생각하니까 덜그럭덜그럭 소리 구두 소리만서도 강물 소리로 출렁출렁 들리고 꼭 고향의 느낌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로 써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눠놓고 보니까 이거 끊었네요. 연장해서 A 여기 끊었네요. B 끊었네요. C 그죠? 이 느낌 속에서 C 이 느낌 속에서 B 이 느낌 속에서 A 이렇게 끊어지는 거에요. 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 C를 해석할 때 저만큼 이렇게 빠르게 해석하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이 생각을 하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밑바닥에 고향의 강물 소리가 묻어있다는 밑바닥에 밑바닥이고 서서로는 묻어있으니까 아, 강물 소리는 묻을 수가 없으니까 강물에서 근처에서 지능 묻었나 보다 소리 들리는 것처럼 느끼나 보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보니까 제일 끝에 강물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요거 전체 그러니까 강둑까지 갔네요. 네. 강둑에서 강물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주워 서서로와 관계나 전체 상황을 분석할 때 이렇게 연결을 쉽게 할 수가 있고 그거를 끝에 보니까 강물 소리 또 나왔고 어떻게 들었을까? 이렇게 네. 그래서 구두에 대한 요거 내용을 이 구두는 끊출댄다. 근데 뭐가 끊출댄?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이런 게 끊출댄다. 이렇게 들은 구두에 대한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두가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해요. 그러면 요만큼 요만큼은 이게 앞에 설명처럼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결국은 그 강물 소리가 출렁출렁이고 덜그럭덜그럭이니까 구두 소리가 강물 소리 같은 느낌이 또 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해석이 되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를 해석하면서 요만큼의 내용이 있으면 이걸 잘라서요. 여기 중요한 거, 여기 중요한 거, 여기 중요한 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연결해서 흐름을 잡아야 이걸 흐름을 빨리 잡아야 그 다음에 이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들을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구두 한 켤레의 신은 좀 자주 봤던 거고 문태준의 극변은 많이는 안 본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극도로 변한다 이런 거네요. 변자 맞죠? 극변에. 그러면 이거 끊어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한번 어, 여기 있네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나와서 그냥 편안하게 푸는 것 뿐이지 네. 이거를 이렇게 끊어주기 시작을 하면 이걸 왜 이렇게 냈는지를 알게 돼요. 이렇게. 이런 거 앞뒤에 끊어져요. 이렇게. 그쵸? 네. 자, 그럼 한 번 더 보면. 자, 제일 끝에 부터 해석하는 것도 한번 해줄게요. 글을 잘 읽는 편이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참고 상실하고. 자, 극변. 내 열무밭은 꽃밭이지만 나는 비로소 나비에게 꽃마저 잃었다. 되게 어렵네. 나는 비로소 나비에게 꽃마저 꽃마저 잃었다. 나비의 상징성하고 꽃밭하고 꽃만 열무받하고 상관관계를 다 봐야 되네요. 그쵸? 여기 보면 발 딛고 쉬라고 내줄 곳 선장 들라고 내준 무릎 쉬는 곳 내준 무릎 살아온 동안 나에게 없었다. 쉴 곳 없었다네요. 간단하게. 쉴 곳 없었다. 됐나요? 자, 이거는 가녀린 발을 딛고 3초, 5초씩 짧게 짧게 혹은 그네들에게 보다 느슨한 시간 느슨한 시간 동안 날개를 접고 나비네요. 바람을 잠재우고 편편하게 앉아있는 것이다. 앉아있는 것이다. 설치 선잠드는 것 같았다.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가 앉아있는데 날개를 접고니까 나비가 잠드는 것처럼 잠드는 것 같았는데 나는 쉴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됐죠? 자, 다음에 여기는 사람들은 묻고 나는 망설이는데 뭐냐 그 문답 끝에 망설이는데 여기서 그 문답 끝에 나비 하나가 나비가 내려온 또 하나의 나비가 흰 열무의 나비 떼가 나비 나비 나비네요. 나비가 흰 열무의 나비 떼가 내려앉은 것이다. 아, 그러면 나비가 내려앉았다. 그 나비가 내려앉았다. 이거 또 나오네요. 그렇죠? 선잠 자는 것처럼 이거 똑같으네요. 이만큼 같이 연결되는 거 그러면 이 D는 이만큼이 영향이 되는데 재반복 설명이니까 E는 완전히 쉴 곳 없으니까 이거랑은 반대네요. 얘는 쉬고 얘는 쉴 곳 없으니까 보면 열무의 나비가 열을 씹어놓고 게을러서 뿌리를 놓치고 줄기를 놓치고 가까스로 그러니까 게을러서 농사를 제대로 못 쳤는데 가까스로 꽃을 폈대. 공중에 열무꽃을 폈대. 채소밭인데 꽃밭처럼 꽃을 폈어. 먹어야 되는데 채소를 가꿔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채소받아지고 그냥 꽃밭처럼 됐어. 그래서 나비는 와서 쉬는데 나는 쉴 곳이 없다고. 내 열무꽃은 꽃밭이지만 그죠? 비로소 나비에게 나비한테 꽃을 주고 꽃을 줬어. 나비한테 꽃을 줬지.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극빈이네. 변이 아니라 가난할 빈. 나는 어마어마하게 가난하다. 그런데 여유가 있네. 뭐가 여유가 있냐. 나비한테 제대로 관리 못한 배추, 꽃, 꽃 너 갖자. 하는 거 주고 준 느낌으로 치면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소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런데 쉽지는 않아. 이거를 극빈을 보고 극도로 가난하다는 거거든. 그렇지만 여유가 있는 거거든. 꽃마저 나비한테 다 줬지만 나는 그래도 절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나비가 앉았다고 나비가 꽃을 가져는 건 아니지만 나비도 가져.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여유가 있는 거야. 일정도고요. 이 마음을 확인 못하면 이거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 시는 중급 이상의 시고 이 시는 그냥 하급이고 그러니까 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제 풀고 애들이 파악하는 데 이거는 저는 이거를 이 못 파악하는 애들도 꽤 될 가능성이 있어요. 듣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잡한 거 다른 거 알려준 게 아니라요. 시를 이 문장을 해서 문장을 잘라가지고 여기 핵심을 해서 이걸 뼈대로 연결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 제목과 연결해서 주제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훨씬 더 또렷하게 이거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찾아낼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문제의 표현의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글쓴이의 뭐라 해야 되지 심정 이런 것들이 주된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표현의 특징을 찾으려고 이 전체 흐름을 알면 여기에 그 표현을 했다 여기에 기억도 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표현의 특징이나 그 의도를 이 줄거리를 못하면 이 의도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네. 그럼 잠깐 살펴볼게요. 이 나와 달리 이런 거 나오면 꼭 가로 쳐주세요. 이게 왜? A는 B보다 크다 그러면 B보다 보다 A가 크다 작다라는 걸로 문제되는 게 95% 이상이고 B보다 아 B보다 아셨을 때 이 B가 문제되는 경우는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갈아서 가는 하강 의미지다. 이렇게 이렇게 하강 의미지다. 근데 이제 무슨 문제는 뭐냐면 하강 의미지든 상승 의미지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이 전부 주제와 연관이 없잖아요. 여기서 하강 의미지를 쓰면 이 구두 한 컬레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강 의미지를 사용해요. 주제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표현법이나 수사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진짜 1등급에서 거의 만점 가까이 되면 주제 연관성이 거의 40문제에서 뭐 38문제 35, 37문제 이상은 주제랑 연관된다는 거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응 여기 가와 달리 응 가 나와 달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에 하강 의미지가 있느냐 고맙게 남겨요. 근데 이게 주제와도 연관시켜 보시라는 거지. 이게 최고로 고난도 기술이라는 거지. 네. 자 나는 이걸 지키고 현재형 시제를 쓰느냐 근데 이 주제가 현재형 시제가 적합한가를 보는 거예요. 네. 자 가나는 모두 색채 그럼 여기에 색채가 있나 네. 가나는 모두 청자를 명시적으로 누가 듣는지를 명확하게 했느냐 그럼 청자가 너야 나비야 하고 부르든지 이런 뜻은 아니면 청자가 누가 듣고 있는지를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냐 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모두 단어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그런데 요기에서 응? 이거 모두 모두지만 얘는 뭐라구요 나는 고양소리 하나도 안 들었고 왔다고 했지 네. 근데 이제 듣고 왔지 사실은 네. 얘도 확실히 자기 가난하다고 끝도로 가난하다고 했는데 확실히 주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건 세모 전체적으로 그러면 요거 하강 현재형 색채 이걸 다 찾아서 확인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줄거리를 잡았 다음에 이걸 다시 읽으면 색채를 확인해도 헷갈리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뭐 하는지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 네. 근데 요걸로 성취한 요거를 하는 이유 명시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되게 드물거든요 청자가 명시적인 경우는 네. 왜 그러냐면 독백하든지 고백하든지 하는 게 시예요 독백이나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 사람이 들어요 네. 네. 근데 청자를 딱 정해놓잖아요 여기다가 그럼 특정돼요 독자들이 그래서 말하는 사람 말고 이렇게 청자를 특정시키면 시 쓸 때 굉장히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들이 좁아져 버려요 네. 색채는 색깔 흰색, 검은색, 우순색 이걸 찾아야 되고 명확하게 네. 네. 현재형 시제는 이게 들린다 있다 들린다 이걸 현재 구두의 모습이니까 현재형으로 쓸만 하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두 번째 걸로 현재형 쓸만 하죠 아 이거 나 나 요거는 현재형 듣는데 아 그러면 요거 자체도 틀렸네 나와 나와 달리더 네. 현재형으로 쓰여졌잖아 네. 그러면 요것도 이게 각 구웠느냐 망설이느냐 것이 없다 아 그럼 다 같았다 없었다 잃었다 하는데 네? 과거형 아 그러니까 현재형이 안되면 지워나가고 해나가는 근데 프리에서 이 하강적인 의미인데 현재형 시대가 뭐냐 이렇게 이 이론 요 기본적인 이론 하강이 뭐냐 현재가 뭐냐 명시가 뭐냐 반화가 뭐냐 반화가 역설의 차이가 뭐냐 이 심화 이론을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만 나오거든요 거의 한 100개도 안 되거든요 이 심화 이론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이건 어느 정도 안다면 이 시도 줄거리를 파악을 못해서 발생하지 그러니까 줄거리를 파악해서 요거를 제목과 결합하면 그러면 주제가 되는데 주제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틀리지 안 그러면 주제를 파악하면 순식간에 풀어준다는 거죠 네 자 이거 보기 전에 감상에서 보면 이 컷만은 저 이 안에 다 있는 거라고 그랬죠 색깔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감상은 감상은 주제를 감상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 주제를 감상하는 거를 이렇게 전부 다 시어를 얘기해줘서 이 근처의 느낌을 얘기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끌어져서 요구하고 요구랑 1대1 대응시킨 다음에 다시 또 이쪽으로 넘어가서 찾아야 돼서 근데 이렇게 보기하고 선택지를 대응했을 때 세 개는 없어지고 두 개 정도가 남아요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게 네 그걸 우선순위로 여기 가서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보기를 명확하게 핵심 단어를 찍어내면 요 그 단어가 번역된 단어가 여기 나오거든요 또 네 그래서 다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특정 대상이 계기 계기가 있어야 되고 반성이 있어야 되고 성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향에 대한 그러니까 고향을 신은 채로 신고 갔던 구두는 통해 그러면 이게 매개체로 이런 뜻이겠지 통해가 그 다음에 자 이걸 보라보니까 성찰 반성 이렇게 되는 거고 나비를 계기로 이것도 계기 계기는 똑같이 근데 이거는 구두를 계기로 이거는 나비를 계기로 이거는 배려하는 잘못해도 깨달음 그럼 이걸 통해 이거는 성찰하는 이거는 배려하는 이 차이로 여기에 쭉 나오겠네요 그래서 매개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무십했던 모습 구러운 족수 이게 이 상황에서 그 부분을 가서 그 줄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승전결처럼 이야기가 있잖아요 줄거리 줄거리 앞단계냐 집단계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시를 읽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이게 어느 부분에 나오냐 그러면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냉혹한 현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고향의 모습을 화자가 처한 냉혹한 현실은 읽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나비를 보라는 것 화자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에서 여기 질문한 거 아까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미하는 것 살아온 동안 없었던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 어느 정도 읽으면 돼요 비슷한 나눔으로 나오고 여기 특이한 게 사람들은 묻고 나는 영사라는데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청자겠죠 이렇게 특정되는 거 이게 특이한 거라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 때 실제로 이렇게 줄거리를 잡아 놓으면 굉장히 자세하게 푸는 거예요 시도 선택지부터 하고 명백하게 시도 짧아가지고 이렇게 끊어서 대략을 본 다음에 스크랩 했잖아요 두 가지 식으로 비브나 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대략적으로 끊어서 대략적으로 무슨 얘기인지만 본 다음에 선택지에 있는 단어 다 체크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다시 확인하면 되거든요 특이한 번호 선택지를 확인하면서 그랬을 때 초스피도로 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면 아는 거 보면 찰랑찰랑 출렁찰랑 어감변화 화자의 정서 심화되고 있다 이거는 기본이론 조금 심화가 돼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의성의탈을 언제 쓰이느냐 뭐 이런 것들 근데 모르면 세모 쳐야 되는데 이게 딱 달려들지 말고 다음에 화자 과거과험 근데 이건 확실히 맞는 거잖아 찰랑찰랑 출렁출렁 딱 들었을 때 무조건 이건 변화가 있다 조금 더 강하게 심하게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세모 치는 거지 끝까지 읽겠다는 거지 답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답이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죠 과거 경험이 내포되어 있다 짧게 느슨한 대비를 통해서 주제를 다르게 받아들인다 편편하게 혈피탄을 통해서 예기치 않게 상황이 긍정적으로 적용했다 가까스로 비서를 통해서 의도가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아니지 이게 이게 완전 주제와 완전히 다른 거지 그치 이게 주제 파악을 이걸 풀 수 있을 정도면 쉽게 이걸 딱 취해서 맞은 것 같은데 그치 이걸 풀 수 있을 정도면 그립는 능력이 좋은 건데 내가 말하는 거는 쉬운 거를 더 빨리 풀어가지고 어려운 거를 차근히 보면 니 점수가 급격히 올라갈 거라는 거지 다 풀고 네 그러는 상황에서 쉬운 수거나 내가 니가 아는 거야 아는 거면 이렇게까지 안 봐도 되는데 얼핏 봐도 3,4층 보도 알잖아 그립는 사람들은 쭉 보면 아 이거 좀 어렵겠다 이렇게 그런 거는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다가 아니라 어려운 거를 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시 전체에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시 이론도 다음에 또 따로 추가로 하겠지만 이걸로 다 끝나는 건 아니니까 또 해주겠지만 이렇게 시도 이렇게 뭐라고요 단락을 나눠줄 필요 이 단락 안에서 핵심어를 뽑을 필요 이걸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된다는 거지 됐습니다 분산동 통화센터